이예와이 에스 아니 코콘는 왜 이렇게 까까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볼 때 이게 나아죠? 아니 뭐 자다가도 뭐 일어나가지고 그 졸린 눈을 피구고 저렇게 걸어온다니까 나와주세요 나 그렇게 먹고 싶어 아유 졸려 아유 졸려 고양이 과자 약간 고양이판 고양이판 시리얼 음 맛있어 얘는 사륜파야 사륜파 아유 아유 하트 먹으면 안돼 아유 그거 왜 코코를 때리고 가는데 이거 봐 아유 말했잖아 이거 안 먹었어 자 마지막 재밌게 하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미라마가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미라마 한판 하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엄청 빠르네 한명 쟤랑 나와의 1대1 싸움이 되려나 쟤랑 2층 간 것 같아 바로 올 것 같은데 나도 소소프시롱 아 소소프 진짜 좋긴 하다 방금 한방 떠가지고 다행이다 그치 정상적인 총을 써보고 싶은데 배르르가 없나요? 배르르 이번판은 철제 방파에도 안먹는다 갯밥 게임 간다 진지하게 합니다 진지하게 하지만 또 스르륵이 나오지 않았어 야 너 거기서 나 쓰면 죽어 죽어 죽을걸? 와 수류탄 미쳤다 아니 보통 이렇게 황금미라도 타는 애들은 건드리면 안돼 싸우러 가서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서운 애들이야 무서운 애들 우리 오픈카 말고 저거 타자 아니야 황금미라도로 가자 간지잘잘 이건 하시엔다 짱만이 먹을 수 있다는 아 보급은 틀린 것 같네 이제 버리자 황금미라도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난다 이거 타고 싶어가지고 내리자마자 이거만 끌고 나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쓰레기가 돼버렸네 이거 황금미라도에 뚝빅 뚜껑만 있었어 너거치 오픈카만 아니었어도 사람들 안 버릴텐데 뚝뚝 혼을 씌워주지 뭔가 미라도 너무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 앞에는 차를 바꿔야겠다 오토바이는 장점이 있지 어우 터지는 줄 이거는 뭔가 오토바이 쇼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높은 데서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높은 데서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높은 데서 점프한 다음에 재밌다 이게 뭐야 아 무서워 아 방금 뭐야 아 무서워 그만해야겠다 안 할래 나 뒤로 고르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죽을 뻔 버그 먹으러 가려면 오토바이가 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아유 110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앵콜 여긴가 아 나 버그 걸렸다 아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쏟아 아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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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가 이게 뭐야 재밌는데 내리기 싫은 정도야 운영자님 저 버그 찾았어요 운영자님 저 버그 찾았어요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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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사라 살려주세요 자님 이걸 사라 와 졸라 멋졌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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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걸쁘어! 100점! 이런식으로 유튜브 각이 나오다니 변수인데 이제 쏟 오브 총알만 좀 입히라면 오 바로 먹었다 와 이번판 되는판 어떻게 죽이지? 아 진짜 진짜 우와 진짜 개불쌍하다 헐 헐 진짜 개불쌍해 헐 말도 안 되게 죽었어 헐 뭐 개불쌍해 양념이? 기름이 없어서? 저거 타고 나 기름 없어서 설마 기름통 찾아가면 저거 탈 수 있는 부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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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졸라 잘 쌓아. 저 차 내꺼 아니지? 아싸. 꽃이다. 쌍보급 타임. 쟤 잡으면 모르는데. 맛있어. 얘가 한 명 잡아준다. 개꿀이네. 어떻게 머리가 딱 보이나 되지? 두 개나 준다고? 이거 너무 맛있잖아. 리이스 진짜 줬는데? 너 딱 돼. 양념이 딱 돼. 왜 안 맞지? 어? 폭발은 변수인데? 나는 머리 맞추려고 했는데 양념이 안 해줘. 폭발은 변수인데? 진짜 링스가 나와주다니? 링스 또 있어. 뭐야? 오늘 하루 종일 링스 먹고 싶다 노래 불렀는데 그래서 두 개 주는 거야? 원 플러스 원? 운영자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선물 주시는 거예요? 재밌다 이 판. 그치? 오늘 아까 전에 미라마 판이 제일 재밌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판이 역전했어. 원래 이 판하고 갈라 했는데 안 갈래. 재밌잖아. 더 한다고 하자마자 캐테테. 아 왜? 아 정말. 링스 은근히 어렵다. 아까 다섯 발로 다시 바꿔야겠다. 이거 뭐 닫지 나 종화에? 나 어떻게 붙어 근데 여러분. 위를 뚫어야 되는 거 아냐? 결국에 아래로 가야되나? 차를 끌었어야 됐나? 이거 나 어떡해? 차를 끌까? 저 자리를 내가 써야될 것 같은데? 아 바퀴가 두 개 없는 건 변수인데? 아 경박사다. 아 이 판 안 돼. 바퀴가 왜 없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다진다. 관전이라도 보자. 아쉬워. 너무 아쉬워. 서클이 왜 도망갔냐. 내 쪽에서 바퀴가 멀쩡해 보였는데. 아 근데 그냥 뛰러 엄청 안 났어. 그치? 아 그냥 뛰었으면. 아 절대 못 뛰었을 것 같아. 아닌가? 쟨 진짜 못 한 애였네. 아 나 너무 아까운데. 좀ved 치킨이었겠다. 제가 잘하는데 다 죽이고 죽었어. ㅋㅋㅋㅋ -, participants 해주셨conscious 아하하하하하 우와 줄러졌었다 방금 이긴게 기적이야 이긴게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